괜히 오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성씨 되게 부러웠고 사실 조금 배도 아팠고 그때 당시에 근데 되게 잘했어요 예성씨가 근데 예성씨가 지금 어... 군대에 가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콘서트 때 남미에서는 트윈스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애들립 부분을 제가 다 녹음을 했습니다 오... 더 잘했어요 여러분 ㅎㅎㅎㅎㅎ 정말 풋풋하게 멤버들이 좀 놀렸어요 목소리가 너무 다르다고 근데 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 내가 그래도 많이 늘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음... 제 파트 잘 들었죠 장유진씨? 슈퍼주니어 트윈스 그 데뷔 무대 전 무대가 장윤정씨였어요 저 그거 하나 기억한다 장윤정씨가 꽃이란 노래였나? 그 노래를 꽃밭 위에서 하고 노래를 부르시다가 정말 정말